일단 일로 가는 게 맞겠죠? 느껴지죠? 아까 2대1을 하는 이 느낌! 맞습니다! 2대1 맞습니다! 아니 시작하고도 남은 시간인데 도대체 한샘기 어떤 새끼인지 색초를 좀 하게 해주자 레슬러는 안 되는데 뭐야? 보은 란다클? 조합은 좋은데? 레슬러 텐다클? 조키난 뒤 굳이? 허허 아이 급한 분인가 보네 리폭 있다! 자 사고 지역에서 2명 다이 하피 하피 괜찮은데? 여기까지 하고 하피 먹읍시다 어 뭔가 뭔가 반짝반짝 걸었는데? 저거 뭐가 있어? 어 뭐지? 으헣 레다브, 그렇습니다. 리폭이 좀 키를 많이 먹었나 본데? 어? 나 뭐야? 나 왜 레슬러 아니야? 잠깐만 아 하필 이기털 레슬러가 먹기는구나 그래서 스윙이 됐구나 3조구 어어어어어 착지 어어 explains 어어 어허 어허 neu 다시 스윙은 좀 치나봐 정신 와보 죽었니? 이따 맞고 똑똑같은데? 나오면 죽어요 우리 친구 나오면 빨립니다 강렬한 시선 패턴 안죽어요 안죽어요 정신 투인이에요 아다아다아다 아아 정팔 릴라에 모조 헤바 아 진짜 나 딱 쟤 아이템 못 먹어 안죽어 생각을 잘해봐 히힝 에퀴 안와 안 되겠네 흠 흠 흠 흠흠 아 아 아 미쳐버리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까냐 기가 없구나 어떻게 나가냐고요 잘 방법이 있겠지 나가 생각을 하지마 일단 어떻게 살아가 아 아래 얼굴 생각 방법 없지 다시 다 먹었고 내꺼 안맞네 아 뭐 예티가 나와요 아이 자기가 아유 미쳐버리겠네 야 아수라 어디있어 아수라 아 아 여기있다 저 새끼 잡아야돼 그래서 깔패야 했거든요 그렇지 내놔 아 아수라 내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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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힘들겠구만 이거 일단 맵이 좀 좁아져야돼 응 안가? 아 안돼? 아 냉기속설이구나 아 너무 억울한데? 아 냉기의 자동유도까지 아깝다 열심히 했는데 아 까비까비 한 번 더 때렸으면 잠깐만요 천레오스로 들리잖아 천명 아잇 아유 아유 나도 가만히 있을게 잡고 오세요 다녀오세요 하자 아유 짱 닷블레이드 오 파탑 좋아요 이게 이제 뭐냐 건들면 같이 죽는다 마인드 이게 첫번째 학생인가요? 지금? 파탑이 그게 주댁이에 들어가요? 자식아? 너나 처먹어 이 새끼야 너나 처먹어 너나 처먹은새야 필요없어요 이거에 다루올꺼메 임팩트있는걸 가져오란 말이다 장상합시다 으응 이게 좀 어느정도의 인지능력이 있으면 애들도 알아요 이 학생을 이제 때리면 좀 큰일이 난다 스피드 하나만 먹고 싶은데 독방이 뭐 스피드 하나만 딱 먹고 싶은데 저기로 갑시다 저기가 지금 클럽이 열렸거든요 에? 지금 문제가 이게 아니야 빨리 클럽 가서 나도 즐겨야 된다고 흐흐흐 자 라스의 시작은 언제? 바로 이제 클럽에 가야돼 클럽에 가서 신나게 해줘야돼 자 뭐가 있을지 일단 조준이 되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됐어 문을 닫았다고? 아 천명길이 있었구나 오케이 일단 깔아주고 또 좋아서 zas torque 어어 시바 다 비껴 다 비켜 다 비켜 개새끼들아 맞춰 CP 어 아! 아! 저 멍청아! 왜 안 잡혀! 먹었어! 호우, 쉿! 일로와. 어이, 어이. 어이, 어이. 내가 왔구나. 가자. 가버려. 넌 새끼야, 거기서 춤이 쳐져요? 일로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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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 같은 자식. 야, 먹으라야. 어차피 맞으면 한 줄이야. 어차피 맞으면 한 줄. 우찌 위험 감수를 하면 저희 갈 필요가 없긴 하겠지? 그럼 가자, 일로와. 가자, 다 죽이자. 일로와. 어, 너 피하는 거 모르는구나? 아! 너 피하는 법 모르구나? 까브리아! 어, 너 피하는 법 모르는구나? 아, 이건 언제? 공격을 못합니다. 좋아, 위에 다 있구만. 바로 측면을 틀어야 돼요. 쟤 왜 도망가냐고? 쓸 줄 모르니까. 가자, 좋아. 어, 멋있는. 마법진까지 형성이 됐구만. 와, 저 마이클 잭스 뭐야. 또 칸새끼. 저 마이클 잭스 뭐야. 에픽은 번지쪽 안가면 되요? 와 귀엽다 한대피였구나? 그러니까 잃을게 없지 자 식사하고 나머지 4명 다 죽여버립시다 천명길이는 이제 번지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해주고요 자 이런거 어떻게 하냐 변수를 없애는 것도 하나의 내 목이지 바로 버려버려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없네 오케이 위치 일단 일로 가는게 맞겠죠? 느껴지죠? 아까 2대1을 하는 느낌 맞습니다 2대1 맞습니다 이게 라스지 1대1 2대1 1대1 1대1 2대1 1대1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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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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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로봇타고 움직이는 애 그러네 저기 살아있었구나 쟤 갈 방법이 없네요 땡땡 내가 여섯개 이겼는데 그냥 니가 와라 갈 그 여권이 안된다 여기 3번더 꾸욱 눌러주면은 아 까비 잠깐만요 생각을 잘해봐 갈 방법도 생각해야돼 너무 먼데 아니 저희 너무 멀어 어 좀 귀가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간다며는 이제 오른쪽을 쭉 떠나서 가야되는데 앗 뜨거 내 땅이 두개거든요 제 땅은 세개 이거 안되는 순간 바로 달려갑니다 되긴 되요 살아야 살긴 하는데 쟤는 방에 여유칸이 있네 아 근데 일단 내가 중앙이잖아 그렇지 끝났네 하하하하 와라 새끼야 야 우리 친구 어떻게 하실건가 좀 갈 길이 번 어떻게 부동산이 떡싹을 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뛰고 있어요 자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자 뛰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자 내가 모닝컬 해줄게 근데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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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안돼 쟤는 왔다 왔다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아니 이게 뭐 아니 지금 나 티빙한새끼 잡아야되요 안잡아야되 이씨 병신같은 게임 똑같은 게임 아니 이런 못잡잖아 3,4등은 이런 병신같은 게임왔나 3,4등 제보 받습니다 이거 2등 누구에요 알트 눌러진다고요? 알트가 눌러져요? 알트가 눌러지냐고요 알트가 눌러지냐고요 알트가 눌러지냐고요 알트가 눌러지냐고 에?